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한 성도인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문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세워주신 기관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가정에서 위로받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녀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 그 공동체는 참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가정은 바로 안식처요. 그리고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뿌리가 되기 때문에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만일 가정의 위기가 온다면 인생의 위기요. 가정이 파괴가 된다면 인생이 곧 파괴가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원수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하지 못하도록 계속 깨트리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워주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사탄 마귀가 역사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진 거예요. 부부의 갈등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 사모한다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하면 욕심에 가까운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지고 다툼이 생겨지고 결국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이 죄가 들어온 이 가정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통계에 보면은 소년 범죄자 80% 이상이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깨어지면 자녀들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고 또 사회와 국가까지도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너무나 귀한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무섭게 타락하고 무너지는 이스라엘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부응을 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어땠냐면 여러 가지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죄를 정리해 보면 첫째는 형식주의에 빠져 더럽혀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와의 불화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이혼과 이방인과의 결혼이 계속해서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결혼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범죄. 이 신앙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덕죄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악이 관용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죄악이 관용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결국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 파괴되어지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생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결혼은 결국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범죄 행위로 계속해서 사회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는데 바로 그때의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그 엘리야가 육체로 다시 오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이 타락한 이 잘못된 그 사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통해서 외쳤던 이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심정을 가진 그 선지자는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외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백성들이 통해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면서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가정의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가정의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냐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느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로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무종한 아비의 마음이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등을 돌렸던 부모를 향해서 등을 돌렸던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를 향하는 바로 이 가정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대는 가정의 부흥이 있어야 돼요. 가정의 부흥이 와야 바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때 서로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가장 힘든 그런 장소가 어디요? 가정이죠. 가정이 가장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인들이 가정에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실 때 오히려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의 가정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더 화목해질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누릴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시대고 그 타락해져가는 정점이 바로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이 말 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 만일 돌이키지 않는다면 만일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땅을 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치신다는 건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가정들마다 다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저는 오늘 가정회단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인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무너지려고 하고 깨어진 그런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 회복되셔야 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아내의 마음을 남편에게 남편의 마음을 아내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남편을 바라보면 남편은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남편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내 남편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소 5장 22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하라 그렇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그 죽게 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고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러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쓴뿌리가 만들어지죠. 처음에는 다 좋은 관계 속에서 너무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은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쓴뿌리가 생겨져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쓴뿌리를 갖게 되면 거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존경하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고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쓴뿌리가 어떻게 생겨지게 되느냐 남편을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남편의 부족한 부분이 보여지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잔소리를 합니다. 정말 고쳐야지. 우리 남편의 저 잘못된 부족한 부분을 고쳐줘야지.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로 바뀌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잔소리해도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그 부인이 또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그 잔소리를 들을 때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자기도 좀 자존심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그 잔소리가 결국은 이 남편에게는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지나면 처음엔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봐도 그 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 보면 남편에 대해서 진짜 아주 정말 그 권위를 인정해 주고 그 존중해 주고 그렇게 존경하는 자세로 남편을 섬긴 한 여인의 예가 예를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냐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니 남편에게 주여 이게 정말 쉬운 일이겠어요? 그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정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게 가능한 거지 인간적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가정에 부엉이 오면 아내들이 성령 축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표현으로 남편이 부족하지만 남편을 덮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예수 잘 믿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의 남편은 전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자주 술을 마시고 너무 부인을 속 썩이는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면 항상 자기 아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내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가도 잔소리를 하네. 우리 아내는 내가 이렇게 술 마시고 들어가서 술상을 봐오라도 또 여전히 술상을 받아주고 밥상도 맛있는 음식으로 차려주고 그렇게 나한테 한다네. 그러면서 이 친구들한테 자랑하니까 아니 이 세상 천지에 그런 부인이 어딨냐고 그건 뭐 식모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대부분 다 부인들이 잔소리하고 서로 관계가 안 좋지 아이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건 우리 집에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하고 같이 집에 간 거예요. 가서 또 역시 술 마시고 들어갔거든 술상을 봐오라니까 정말 친구들 것까지 착해서 상을 받아주고 또 맛있는 음식을 또 준비해가지고 밥상까지 차려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다 감동을 받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저희 부부는요 예수 안 믿을 때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너무나 좋은 그 천국에 살 수 있는 이 분명한 약속을 받았고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매일 술 마시고 저렇게 지내고 있으니 우리 남편은 이제 지옥에 갈 거예요. 그 지옥은 엄청난 불구덩이 속에서 무시무시한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도 상상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곳인데 그것도 영원히 고통을 받는 그런 무서운 지옥에 우리 남편이 갈 걸 생각하니까 어차피 우리 남편은 지옥에 갈 텐데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이라도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남편한테 잘하게 된 겁니다. 술이 확 깨어버렸대 그래가지고 그 남편하고 친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렇게 나한테 힘들게 하는 남편도 어렵게 하는 남편도 그 은혜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 남편을 존중해주고 섬길 때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아내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마음을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시 남편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아내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야 너무너무 귀한 사람을 나한테 이렇게 허락해주셨어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은혜를 받을 때 아내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호부로 함께 받을 자로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하미 여러분 베드로의 그 당시에는 고대사회에요. 정말 이 부인들은 하나의 소유처럼 그렇게 업신역이기도 하고 종교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 귀역이라고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파격적이고 개혁적인 사고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귀한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자기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니까 그렇게 아내가 귀하게 여긴 또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려면 바로 부부관계가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리하미라. 그러니까 기도가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리하미라. 뭐예요? 바로 서로 다투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게 되겠냐며 그래서 바로 은혜를 받으면 남편들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아내를 향하니까 아내를 종기여기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송 5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이 아가파테라는 이 단어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는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남편들은 무조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계신 거죠. 아멘하고 계시죠. 남편들이요. 아멘하세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여자를 지으실 때 특별한 어떤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든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남편은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안 되고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 안 될 만큼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려면 좀 마음에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저는 목사님 남편이 없는데요. 저는 아내가 없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들에게는 나한테는 오늘 이 말씀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싱글도 역시 모든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할머니들에게 영감을 받아라 영감을 받아라 이렇게 계속 설교하니까 영감을 찾아다녔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아 그럼 남편을 찾아야 되고 아내를 찾아야 되고 어쨌든 기도하세요. 그 여하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정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성도들이 표현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무엇을 표현해야 되냐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되냐 첫째는 지금까지의 고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보면 참 부인들도 고생 많이 했죠. 여보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옆에 계시면 한번 손잡으시고 여보 감사해 고마워 수고 많이 했어. 또 남편도 좀 한번 해주세요. 남편에게도 우리 남편들도 좀 불쌍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여보 사랑해요. 수고 많았어요. 이거 표현하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심한 관심과 마음의 배려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자들은 조금 남자들은 큰 걸 자꾸 생각하지만 여자들은 작은 그 배려 세심한 그 관심에 감동을 받는 거죠. 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의해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난 게 있다면 제가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역사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환경에 변화가 일어날 때 조금 관심을 가져줘도 감사합시다. 세 번째는 사랑이 담긴 카드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서로 그냥 믿고 아는데 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거라도 사랑을 글로 써서 또 물질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감동받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의 사랑 나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성도인들이 막 서로 주고받는데요. 아 참 저희 집에도 김치가 오고 뭐 음식 아 받는 거는 누구나 다 행복한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부모지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 또 성도님들 간에도 마찬가지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게 그게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아내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그냥 저절로 우리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 것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의 그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 바쁘게 지내다가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된 것도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거든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으로 아내를 격려하고 인도하는 것을 느낄 때 아내들은 또 마음의 영적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아내를 위한 기도와 돌봄을 통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육신적인 그러한 돌봄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는 것을 느낄 때 더 정말 이렇게 든든한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역시 바꿔서 아내들은 남편들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과 배려와 그리고 기도와 보살펴주는 그런 사랑의 섬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로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들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가정이 이렇게 부부가 늘 마음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리시는 것입니다. 이 자식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제 또 부모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부모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늘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자녀의 그 마음이 부모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려지는 것은 그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또한 은혜가 임해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아름답게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인데 내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아름답게 그렇게 정말 섬기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부모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부모의 그 기도를 받으면서 자란 자녀가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잘되는 건 부모에게 정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사역을 하는 분인데 자기에게 딸들이 있는데 아예 둘째 딸이 그렇게 착하고 얼마나 말도 잘 듣고 정말 속을 썩이지 않게 잘 성장했는데 사춘기 접어들면서 아이가 삐딱하기 시작한 말도 안 듣고 그 다음에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부모에게 말도 너무너무 충격을 얘가 너무 착한 애인데 왜 이렇게 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딸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다 근데 기도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얘가 너무 착하니까 너무 말썽도 없이 잘 자랐으니까 기도를 그동안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딸이 이렇게 잘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참 속 썩이지 않고 잘 잘하게 해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계속 감사가 되더래요 그렇게 계속 감사 그럼 어느 날 이 딸의 마음이 싹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오더니 엄마 미안해요 속상했지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엄마 그래도 엄마가 날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엄마와 관계가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그 딸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바꿔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부모를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자식들을 정말 잘 양육 해보려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특별히 이민생활 하면서 이민 1세대들은 정말 2세 자녀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참 힘들 때가 많잖아요 사실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정말 자녀들과 소통하는 것이 힘들다 보면 결국은 자녀를 위한 사랑 자녀와 소통하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훈계와 질책과 명령조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커뮤니티케이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만 서로 받은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래서 엄청난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부모들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정에 부응이 와야 이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잠뜰에스디아스나 그레이스프리덤이나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보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본인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배우자들이 변화를 받고요 자녀들이 변화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니까 배우자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자녀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 아빠가 너무 아빠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했구나 아빠가 너무 고집스럽게 너한테 너무 힘들게 했구나 막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아빠의 권위 때문에 절대 말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녀를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용서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아빠로 바뀌어지는 건 그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자녀에게 마음이 변해지고 또 자녀는 또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 그냥 등을 돌렸던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달라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MK 캠프를 가졌습니다 성교사님들 자녀들이 와서 이제 캠프를 하면서 그 아이들도 그 아이들도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삼박사 하려는 동안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모두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교사인 부모님이 너무 귀하다는 사실 참 성교지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한테 좋은 애들이 원하는 신발 무슨 악기 여러가지 그런거를 사줄 수가 있어요 해줄 수가 있겠어요 참 형편들이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사실은 현실에 어려운 것이 더 큰거죠 그럴 때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죠 대부분 성교사님들 자녀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와 우리 엄마 아빠 최고 나는 거야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뿐 아니라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가족들끼리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때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또 바이블타임 가지고 같이 말씀도 좀 나누고 그리고 서로 정말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축복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길은 우리 가정에 부응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부모님이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캠프에 가고 이렇게 수양에 참석하고 아이들도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마음이 부모를 향하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가정에 부응이 임함으로 온 가족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형제의 마음을 형제들에게 돌리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부응이 임하면 이 형제들도 은혜를 받으면 형제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야곱과 애서 이 둘이 쌍둥이 형제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이 야곱에게 애서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기가 등등해서 애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관계가 더 악화된 거예요 그런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압복강가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렇게 체력을 소모하는 기도 가운데 야곱이 이스레일로 바뀌어집니다 야곱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달라진 거는 야곱이 달라졌어요 은혜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형을 만나게 됩니다 장세기 33장 4절에 보면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 살기 등등 했던 애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운 이라 그러네요 아 야곱이 은혜를 받았는데 애서의 마음이 눈녹듯이 녹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아름답게 화해가 됐는데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가로대 그렇지 않으니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옵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니 애서의 얼굴이 무슨 하나님 얼굴 같겠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왔는데 무슨 하나님 얼굴 같겠어요 근데 야곱에게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로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마음이 눈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육신의 가족의 형제들과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주안에서 만난 우리 성도들 간의 형제들과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 걸 너무 기뻐하시는 형제의 화목함이 없으면 바로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화평함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눈덕듯이 마음이 녹아져서 바로 원수까지라도 용서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영적으로 열려지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다 푸셔야 돼 이제 형제들과의 관계 안 좋았던 관계 다 푸셔야 돼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좀 불편했던 그런 사회들이 있었다면 이번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서로 또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제는 이제는 내 생에 걸릴 사람이 없다 다 모든 것을 풀 수 있다는 거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마가본 9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여러분 소금은 녹아져야 짠 맛을 낼 수 있죠 바로 화목하려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화목하려면 한쪽이 녹아져야 돼요 녹아지지 않으면 서로 평행선을 그는 겁니다 서로 화목할 수가 없어요 녹아져야 서로 녹아져야 한쪽이라도 녹아져야 서로 화목해질 수 있거든요 어느 날 한 도시에 대형 추록이 지하로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걸려있는 거예요 이 천장 높이하고 이 추록하고 그냥 꽉 차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스가 오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연구하고 궁리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어린아이가 그 드라이버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이거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가 야야 애들은 여기 위험하니까 가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진짜 나 아는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해봐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아저씨 이 타이어 공기를 빼세요 공기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뺐더니 진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어의 바람 그 바람이 뭘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교만 아닐까요 바람이 꽉 차있으면 교만으로 꽉 차있으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관객 가운데 늘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좀 아내가 좀 바람이 빠지고 남편도 좀 바람이 빠지고 형제들도 좀 서로 바람이 좀 빠져야 돼 좀 그 교만이 좀 자기 자신이 좀 낮아지면 아내가 좀 낮아지고 남편이 좀 자신을 좀 낮추고 서로 좀 낮춘다면 얼마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교만함을 버리고 낮아질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바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소원은 부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교만으로 꽉 차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결국 관계가 깨어지고 안 좋은 불편한 그런 삶이 되어졌었는데 바로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좋은 관계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정말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단일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귀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가정이 잘 되는 게 교회가 잘 되는 것고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흥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백일 비상 새벽 기도회를 하고 우리가 백일일 내에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대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정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 주님 앞에 모델로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인담